그 8마디 안에 다 약간 좀 이런 세 개 인사한 말을 세 개 인사한 말을 넣을까요? 그 다음에 인사한 말을 넣은 다음에 처음에는 뭐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프렌치 룬은 봉쥬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그치 영어 2호 중국어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헬로 봉쥬 외롭지만 아프지만 도토 참고 오케이 이제 문제 좀 알아서요 형님 이거 하실 때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이렇게 하니까 사와디 카 헬로 봉쥬 동작도 있어요 손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좀 더 풀고 다리로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하면은 느낌 훨씬 더 좋으시죠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훨씬 낫다 헬로 봉쥬 외롭지만 아프지만 도토 참고 아살렐라이쿠 이거 그대로 한번 녹음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녹음해 볼까요 톤을 좀 들어봐 니가 들어보면 훨씬 잘 아니죠 아살렐라이쿠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헬로 봉쥬 외롭지만 도토 도토 참고 아살렐라이쿠 사와디 카 헬로 봉쥬 외롭지만 도토 도토 참고 아살렐라이쿠 아살렐라이쿠 일단 저는 그 긍정적인게 아살렐라이쿠 이게 딱 들어가는게 되게 잘 어울려서 좋은 것 같아요 왠지 되게 그 두바이 클럽에서 나오는 노래 같아요 두바이 클럽에서 오일 머니 뿌리면서 아살렐라이쿠 아살렐라이쿠 한번 해줘 볼까 지금요? 오케이 아살렐라이쿠 아예 아살렐라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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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박자 헬로 봉쥬 아살렐라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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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대박 어쩜 이렇게 달라